안녕하세요. 벨투군입니다. 슈퍼특찰대전 오이와 다이타 바리브론은 언제 봐도 믿음죽해 저거 봐봐. 저거 미사일이 얼마나 크냐 뭐야 이 사령관 이글의 과학진이 총력을 다해서 개발한 드릴미사일이야 바리브론에서 발사된 드릴미사일은 지저 50미터까지 들어가서 공격할 수가 있지 육상용 호밍어래구나 바리브론에게 있어서 믿음직한 무기네 신메이시 출격이 기대되네요. 그렇지 바리브론 탬진장군님 지저 미사일기지의 건조가 끝났습니다 철인가면 탬진장군 뭐야 이게 좋아 이번에야말로 고렌자의 숨통을 끊어놓자 탬진장군님 뭐야 그 총통각하가 작전회의에 나오라고 뭐라고? 작전회의에? 이런 말도 않는 장군인 나를 냅두고 대체 누구랑 작전회의를 하는거냐 그 사람은 에이 상대가 누구야 좋았어 눈치채지 못하게 총통각하의 차를 따라왔다 부하가 뭐 이래 멈춰 아니 이것은 게타로브의 싸우톰의 연구소 아니죠? 에이 뭐야 설마 저것은 지저기지가 아닌가 총통각하는 나의 작전에 질려가지고 다른군단을 좋아 와라 호이 저 나가라는 놈들의 응원을 부탁해 아 저 나가라는 놈들한테 응원을 부탁해줘 이제 총공격을 게시하는거야 고레인저는 내가 해치운다 내가 해치운다 안뇽 바리부름 지금까지 두번 나왔는데 무슨 두번 나왔는데 안뇽 007 제임스 본드 아니죠? 총사령 소속불명의 전투기가 마릴 마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좋아 해축으로 가자 바리부름 발진 고우 좋아 전투하면서 불러내자 에? 설마 이걸 바리부름만 가지고 잡아야되는 저거냐 가자 다이정 라저 걸렸구나 여기는 철인가면 지저기지 미사일 발사 좋아 발사 신매이동 에? 미사일이야 지저에서 발사되나봐 그렇구나 도쿄공습은 바리부름을 끌어내기 위한 양동이었나 너희들은 바리부름을 없앨때가 아니구요 울트라맨이 있는데 울트라맨이랑 레드바론이 있는데 걔들부터 없애야지 이제와서 눈치채봐야 늦었다 받아라 이맵도 잘못하면 망해 다이정 드릴 미사일은 지저 50미터까지 내려간다 그랬지 그래 좋아 해보자 라저 스위치온 저기야? 어잇 어 뚜뚜뚠뚠뚠뚠뚠뚠 뚜뚜뚠뚠뚠뚠뚠 뚜뚜뚠뚠뚠뚠뚠 좋아 굉장한 위력이야 신매이동 에 미사일 만세 잘가라 철인가면 신메이 빨리 저걸 해치우자 배고프다 카레를 먹으라고 하자 아니 이걸로 저걸 잡으라고? 말이 됨? 여하에 따라서는 리셋을 하겠어요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돈을 남겨야되있게믄 돈을 안남기자는 망합니다 돈을 남기고 다녀야되야되 하위터는 둘이 타고 있니? 다행이다 이거 각이야 이거 이길 수 있다 이거 이럴줄알고 내가 개조를 해 놨다 이거야 꽤 하는군 에어 발사 두르르르 두루뚜 이야..아..자자자자 오우C 어..이거 쓸만해 쓸만하다 너 빰빰빰빰 빠 Michaels 아 활전소까지 가야될 활전소로 고우 빰빰빰 뚜뚜뚜 세이브하고 한대 맞으면 터져 세상에 한대 맞으면 터져 가만히 써봐 뚜뚜뚜뚜 꼬레인자 빠라바빠뽕 꼬레인자 빠라바빠뽕 아 이거 강아파츠 안달고 운동순계조 안했으면 망한거 아니야 아씨 시원 시원하게 좋아씨 이거 쓸만한데 이거? 차지해서 잔탄을 채우고 내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기력도 올라 왔기 땜에 뚜루뚜뚜루 뚜루뚜뚜 뚜루뚜뚜 이제 맞아도 상관이 없기 땜에 너희들은 끝났어요 어? 어? 아유 왜 왜! 아니 잘못 눌렀어 음을 갖고 노는 좋았어 코레인저 코레인저 아우레인저 아우레인저 키워버릴까? 맘이 든다 너? 아직 수행이 부족하군 이사일 봤어 따다다다 아우 아자 이 게임은 말이야 이 전투기가 제일 문제에요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잡을 수 있는 전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러므로 아우레인저도 잘하면은 좋다 무엇보다 얘는 4명이 탈수가 있기때문에 에 맛있어 승리후에 카레는 아주 맛있어 마스터 하나 더 뭐라고 하나만 더 아이 이자식이 외상 외상도 안갚으면서 어 대활약을 했다면서 쟤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발이 부르는 천하무적이네 그렇고 아미구에 오다니 고는 정기휴일인가 고니 카레집이죠 얘네지 그 카레집 지하에 애들 기지가 있어 오늘은 식재를 들여오는 날이라 그리고 아미구에 카레도 괜찮네 그냥 당신은 카레면 다 괜찮은게 아닐까 설마 지중미사일이 개발되어 있다니 나는 몰랐네 하지만 이번엔 반드시 해처우주마 지켜봐 흑십자 총통 기다려 이상 무리해봐의 결과는 똑같다 다른 군단과 공동전선을 취하자 공동전선 수습깨끼 장군 누구야 아이슬란드는 에쿠라 화산에서 부른 어 불에 산가면 아 화산가면 마그만 장군 마그만 장군 죄송합니다만 그 총통 고레인저를 해치우는데 다른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지저기지는 이미 망가졌잖아 이미 너 혼자서는 못 이긴다 이 자식 나를 모욕하냐 진정해 철인가면 고레인저를 제가 쓰러뜨립니다 총통각하 그는 이미 지휘관으로서 실격입니다 그때쯤에 화산의 분화구에서는 도쿄대학의 화산연구그룹이 조사를 하고 있다 휴화산인 키타야마가 최근 갑자기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화산가면 마그만 장군이 함정을 치고 있었다 007 총사령 키타야마 화산에 분할을 해가지고 도쿄대학의 영구그룹이 피난을 갔대요 어 어 아우렌저 키렌저 바리브룬으로 출격해라 알았습니다 아이짱 알았어 바리브룬 아카모모 미도 너희들은 지상에서 부탁한다 네 가자 오케이 신메이동 키타야마야 좋았어 왔다 어허허허허허 함정에 걸렸구나 좋아 가자고 어 잠깐 기다리고 어허허허허 상ran 생선 어허허허허허허허 Ş 핵금 아웅 세종 태행저еров 이제 일정 이동 적 여 할수가있다 아 얘네들 반격못하지 블루체리로 반격도 못하... 아니 흑십자군이 제일 약한거 아니에요 얘들이 제일 약한거같아 블루체리 빠빠빠빰 힘을 찢는 새 타임 고레인자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솔직히 말해서 출격수만 널널해도 내가 얘들 다 키우는데 얘들... 얘들은 진짜 뭐... 다 모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어 메가톤 박치기 다다따 메가톤 박치기 예 47 흑십자군의 미래는 없다 얘들은 뭐야 결국엔 왜 나온거냐 너희들 대충 예 있었네 도쿄대학의 연구그룹이야 아싸 야 정신차려라 지금 도와줄게 어? 쇠사슬이 파래 어어... 바래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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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사람은 처용해라 함정이었어 다시한번 맛있는 카레가 먹고싶었는데 따무아미타불 쏘라 어이 어어... 이게 뭐냐 이게 얘들 왜이러니 알겠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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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인가면 그렇다는건 이것은 너희들은 내가 해치운다 그러니까 도와준거야 뭐야 함정에 빠뜨려 놓고 이번에는 또 살려주네 뭐야 너희들은 어이 고 레인저가 좀 상식을 초월해 철인가면 방해하고 있어 어허 동료는 어떻게 됐냐 여기다 이 이놈 어 아카렌자 아우렌자 키렌자 모모렌자 미도렌자 자 짝 다섯 명이 모여서 고렌자 어 드디어 결판을 낼 때가 왔구나 고렌자 덤벼어 호잇 간다 오빠 내가 얘를 왜 격토를 왜 개조했을까 빠빠빠빠빰 힘내치 고렌자 빠라바빠빠 아이 사거리가 안다 아이 여기서 싸우는게 나 날거 같애 어 미도 부메랑 아 이게 안되네 아 얘들은 뭉쳐 있어야 돼 고렌자는 뭉쳐야된다 빠빠빠빠빠빠빠빰 아 아 아 블루차리 딴딴 야 아우렌자 너무 세잖아 어 야 아우렌즈 혼자 아씨...모모렌자저잇 아니! 아 얘 이동력이 왜이렇게 빨로 기관차 가면 역시 쇼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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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타미 지카토와 잇드다운 캐치토 고래가 사이고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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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반빔빰 빠바라반빔빰 어...버틀만해요 키렌자는 몸빵이 엄청 세요 보스보로테야 그러니까 센터앞 히트 이런걸로 안당한다 어...이런걸로 안당한다 아직 할만해요 빠라반빔빰 가고는 됐냐 팍팍치기 도스트라이크 아직도 합치기가 안나와 이런 저기 있으니 professor 야구가면이 더 기관차가면이 더 하나나 해치워야되 나타나 에이 에이예이 박봐라받봇봇 스파인딩 아이스 반격이 가능하잖아 기관차 가면 어때 얘는 방격을 못해? 너 임마 큰일낫어 너야 고레인저 빱빱빱 고레인저 빨빠빠빠빰 플랫폴 차리 쏴 쏘셉 야 아우렌즈 혼자 다해먹으라 그냥 으 아 이놈 차량 사고를 일으킬 생각인가 실어 미도 렌저 아니 왜 안 돼 아 얘는 야 이동우가 아닌데 3밖에 안되는거 사거리가 참나 진짜 뚜뚜뚜뚜뚜 레드 뷰트 아 이거 진짜 왜 아카렌저 왜 이래 리더가 리더가 왜그러세요 야 원조 리더가 레드 뷰트 나는 현역이다 어쩌라고 아 마법으로 한번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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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그러분 폼 우리도 왜 이래 우리가 왜 이래 도와 자는 에 에앜옹? 뭐지? 일단 안전을 보장하자, 패기 아, 진짜 이것들 진짜 두메랑 와우와우와우 여차하면 저 바리불운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얘들아 이제 나와봐요 너희들이 무슨 의미가 음 어떡할까 왠지 아까 그 그 전투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야타를 충격을 시키자 하야타를 하고 가면 라이더 v3 나가고 마타리고로 필요없어요 고희데키도 나가보아 아냐아냐 아 전투원이 부족한가 일단 갸반나가고 그러면 사리반 어디갔어요 사우무라다이 나가 으 방해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쪽도 어이 이건 어떠냐 고랜자는 이 철인가면이 쓰러뜨린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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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기를 쓸 수가 있어야지 뭐가 되는데 이건 으 으 으 으 아우렌자가 지금 공격을 당하는 거야 으 으 으 으 아우렌자가 일오 걱정했다 creed 레드야 레드야? 합체기가 왜 안나가지 얘네들 기력이 모자란가? 아이씨 합체기를 쓰고 싶은데 일단 있어봐 아니 왜 안나가는걸까요 나갈만한데 왜 안나가 아이씨 뚜루루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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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음악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맞아라 빰빰빰빰빰빰퍽 역시 과특대야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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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맞아 역시 울트라멘 역시 울트라멘은 달러 이거를 격토로 해치운다 시로는 변신을 아직 못해 격토로... 아 근데 샤오무라 다 해가지고 안되는데 아이씨 아이 저 저 선배로 뭐... 네? 시아이씨 세상에 아니 이런... 이래도 되니? 아니 이래도 돼? HPU에 뭐 키트를 아니 이러면 안되는데? 빠룩빠룩빠룩 흠 흠 흠 넘어가 아 다섯개나 있어 아니 왜... 왜 안나가? 난 모르겠다 이제 일단 기관차 가면은 손보자 그러면은 일단 기관차 가면은 손보자 그러면은 빰빠라빰빰빰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어라 엘레? 엘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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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거다 얘네들은 공중에 올리면은 못... 야구가면 빼고 못 때려 어? 그러네 야구가면은 때리네 이런씨 엘랄리 모모폭탄 이거 왜 이렇게 쓰이 키렌자로 딜하고 넌 또 왜 못맞춰 야구가면을 빼면은 이제 안전하다 뚜뚜뚜뚜뚜뚜 아 또 왜 못맞춰 너 아 쓰레기렌저 고레인자 빰빠라빰빰빰 빰빠라빰빰빰 이제 이어린 킹오버파이터즈에서 레오나가 쓰죠 너 뭐야 레오나가 좀 특찰물 덕후야 기술이 거의 다 특찰물이죠 아 도움이 안되는데 니오미도브메랑 빰빠빰 아니 고레인자를 키울 기회가 있어야지 키우지 니오미도브메랑 고레인자 빰빠빰 고레인자 빰빠라빰빰 빰빠라빰빰 빰빠라빰 대빠빠빰 익민의 ran 잡atta 야구는 구애말 투아웃부터 타임 뻣뻣뻣뻣 헤네스 고래인자 빰빠라 빰빰 빰빰 공중에 띄워 됐어 됐어 너희들은 됐습니다 이제 와우와우 뚜루뚜뚜뚜 쟤들은 왜 저기로와? 공격할 사람이 없다고 여기로 튀는거야? 피함 에잉 피한건 좋은데 참 정착 빠밤빰 빰 사거라 소결 어 사거리 안들어가 이런씨 빠바밤빰 빠바밤빰 빠빠라 빠빠라 그러면은 라이더 빠빠빠빠빠빠빠라 V3 V3 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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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철인가면 탬진장군 얘를 어떡할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지 빠밤빰 빠밤빰 빠밤빠밤빠빠밤 음 어떻게 해야 되냐젤 왜 쟤너하필 여깄지? 한턴 넘기자 어차피 버틸만해 하얗다 레벨이나 올리자 야 왜 이렇게 하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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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 합체기가 안나와지 애들은? 빰빰빰 빰빰 빰빰 기력이 115 119 120이 안되서 그런가?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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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렌저 기력을 올리자 그러면은 와드 뷰트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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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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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얘랑 아우레인저랑 배우가 똑같습니다 아이씨 뻣뻣뻡뻡뻡뻡뻡 아 얘 변신이 안되잖아 얘 뚜루뚜루뚜뚜뚜루 V3 펀치가 막힐라나? 음 일단은 해치우자 뚜루루뚜뚜뚜 치카라토와자는 후사와마와바 야 도이 모토노 빠빠 치치토 다 됐어 지워크 데스토론 빠락 빠락 변신 거기까지 닿나? 끝났어 어 닿는구나 됐어 뚜루룩 빠바밤 간다 트윈리니어건 뚜씽 아아 나는 달릴 수 있어 으앙 박물관에 들어가는건 싫어요 뚜루룩 아이씨 땅크가 좋을걸 아 땅크를 깜빡했다 그냥해요 뭐 가끔은 이런일도 있어야지 이분은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로 온다는거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로 온다는거지 뚜뚜루룩 뚜뚜루룩 빰빠라빠라 변신 V3를 살린다 이쯤에다 갔다온다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지금 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으아아 아우렌즈만 아우렌즈만 에이스 음 야 아우렌즈만이고 다 쓸데없어 아우렌즈로 보호해야돼 아우렌즈로 보호해야돼 빰빠라빠빠빠빠 에이 에이빤빠빠빠빠빠빠빠 아잠시만요 에이 나왔어 아니 합체기가 왜 안나가냐 조건이 뭐야 기록 120인가 어 이제 나가 120인가 봐 아닌데 118인데 왜 나가? 아까는 왜 안나갔어? 고 렌저 차지 고 렌저 스톰 고 렌저 스톰 고 렌저 스톰 가져 한방울 쏘도 되겠지 얘네들은 진짜 뭉치면 무지막게 쓰는데 준비를 끝 모모렌자로 고 렌저 스톰이다 공격...잠깐만 공격력이 93? 에잇? 공격력이 왜 이래 이거 공격력이 왜 이래 이거 빠바바바 호이자 고렌저 스톰 따라따따 에잇에잇에잇 오우 빠라밤밤밤 광래 애들은 별로 안 키워도 돼 이래서 바 비디오 빙건 빠바바바라 빠바바라 쿵 쿵 쿵 뚱 뚜루뚱 으아아아 오우 씨 뭐야 내 체력이 몇이야 200이나 돼? 아이씨 회복하면서 버텨 아이씨 알아서 되겠지 오늘 오세요 오세요 쟤는 뭘까? 쟤는 목적이 뭔데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빠바바바반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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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 36이야 레벨이 얘네들 레벨이 왜 그렇게 낮아 져 그러면 고렌저 ll 고렌저 스톰 아읍 이웨 AMY 45 와나드로 앞으로 한발바밖에 못 쓴եOU ef 한 방 써요 그냥 레벨을 올려야 돼 그래야 버텨 호이 고렌져 스톰 뛰어 뻥 두루뚜뚜뚜뚜뚜 요우 에이에이 워 빰빠빠빰 빰빠빠빠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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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다 에이스 하얗다 맞아라 빰빠빠빰 이 자식 건방진놈 이거는 예 아이씨 V3가 기력이 모자라 이런 썩어있음 뜨뜨뜨뚜뚜루 뜨뜨뜨뚜뚜뚜 하여튼 이쪽으로 와노 쟤는 목적이 뭘까 어 아니 뭐 어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인간적으로 제가 뭘 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V3 반전킥을 쓰면 이기지 않을까 지금 한번 해봐 빠라밤 빠라바라밤 빰 VCD 반전 킥 반전 띵 반전 두번차기 VCD 반전 킥 어 이게 안맞네 슬슬 이쪽이 간다 아우메 뭐냐노 어어 아슬아슬해 피했어 해냈다 뚜뚜르르 뚜뚜뚜 아니 갸반다이나믹도 맞출 수가 없다니 이런 도로 빠라빠라빠라빠라 아 진짜 카멘 너 이제 못 튀어 이제 뚜뚜뚜뚜뚜 빵 Spike 금 어 어님들은 아 못하네 바리브르네 못하게 됐으면 ü 뚜뚜뚜 Spike qual 뚫뚜뚜뚜뚜뚜 ㄱ 누구 레벨을 올릴까 지민하대 왜 이렇게 다들fin 다오듣엿 왜이렇게 됐어 라이더가 라이더가 V3킥 아 안될거같애 이거 V3깍기킥 아니아니 하얏타 레벨을 올려야되니까 카멘 라이더 좋아쓰 에이스 기력도 낮춘다 이제 영상음악 V3 깍아먹기킥 깍아먹어 아아 아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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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부끄럽긴 아카이 아카이 에이스 선 에이스 에이 에밀 안가면놈 악 스스로 설치한 병기를 봤다니 천벌이다 철인가면 템젠장군은 마지막이다 아직이다 고렌저 아직 안 끝났어 역시 장군이야 불사신이야 모모 고렌저스톰이다 오케이 동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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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동결장치야 모든 물체를 아타는 사이에 얼려가지고 빨아들인 거야 으 으 철인가면 철인가면 템진 승리다 아 당했다 바리부르니 잠깐만 고렌저스톰의 동결이 녹으면 폭발하게 돼있어 저놈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놈은 바리부르니과 함께 우리들한테 돌격을 할 생각이라 네 머신에 타 서둘러 네 총통각하 보세요 약속대로 철인가면 템진 고렌저한테 갑니다 온다 안돼 도망 못치겠다 아우 지금이다 좋아 오토 컨트롤러 바리부르니 반전 어 이게 왜이래 기내에 온도를 올려라 동결이 녹도록 하는거야 녹았다 어 바리부르 바리부르 철인가면 너의 의지는 보았다 바리부르니 끌고간거는 칭찬해주마 화상가면 마그만 장군 철인가면 템진 장군은 명예롭게 전사했다 남은 고레인저는 제가 반드시 해치우겠습니다 에휴 이거는 바리부르니을 대신할 하늘의 요새 바리드린이다 벌써 신기죠 바리드린? 저거는 만능전차 바리탱크다 바리탱크 바리드린의 바리탱크라 이거 믿음직하네 바리탱크 이글 과학진의 손으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제2의 간부 화상가면과 고렌저의 격한전투가 개시된다 5개의 힘을 하나로 모아라 3개를 지켜라 고렌저 안지켜 안쓰 너무 약해 쟤들 그래가지고 바리탱크는 존재하긴 하는거야 나 그거 어 바리탱크가 진짜 있네 어 땅크 원래 땅크야 세상에 땅크가 있어 어 경납으로 4개나 들어가 근데 그냥 땅크를 쓰고 말지 이걸 냈어 아 이동후가 되는구나 이거는 이거 쓸데없습니다 이거 쓸데없어 아오렌저 바리드린 어 개조가 이어져 있어 확실하게 이어져있네 4개가 경납가능하고 운동성이 높고 왜 잔탄이 다 줄었냐 야 더 구려졌어 무기가 야 무기가 왜 이렇게 구려졌니 세상에 뭐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뭐 강아파츠 달아놓자 혹시 모르니까 뽁뽁뽁뽁뽁뽁뽁뽁뽁 이게 운동성만 쌓이면 거의 무족입니다 무적이야 이거 진짜 이쯤만 해도 거의 지금 시점에서 무적 아니야 된거 같애 대포제는 더 키울 필요가 없어져 애태로 필요 없고 아니 돈이 남았던 거야 주체할 수가 없네 혹시 모르니까 레드바론 키우자 레드바론 레드바론을 장갑 풀게 줘 됐어 끝 게임이 끝나간다 이래놓고 방심하면 또 이게 이게 망한다니까 진짜 아롬미사일 이 정도면 될거야 뭐 거대 로봇은 무기로 승부하는게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떡밥 더 이상 할게 없어요 박사가 추가된 사람이 없구나 뭐 더 개조 안해도 될거 같애 가면 라이더 V3나 더 개조하자 V3 V3 운동성을 개조하는데 라이더는 됐어 이제 다음은 다음은